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마구 돈을 풀어야다는 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풀지 말자는 주장보다도 돈을 풀어서 살려야 된다는 주장이 항상 대다수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언론들마다 경쟁적으로 대문짝만 하게 외국 습학들의 조언, 돈을 풀어서라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의견이 쏠릴 때면 과연 그런 정책들이 능사인가 꼭 필요한가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이사는 통화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심리안정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정책이 주가 돼야 되고 2차 추경이든 또 3차 추경이든 추경의 정액이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자는 것이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물경제가 금융으로 옮길 것입니다. 또 자산 부분과 실물경제로 위기가 다시 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그 연결고리를 끊어줄 만한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돈을 풀자는 것이죠. 조용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비교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 돈을 풀자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해외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2012년 말에 아베 정부가 출마하고 난 다음에 총리실 고문으로 아베노믹스의 기본터를 짠 하마다 고이치 올해 84세 예일대 맹해 교수는 그의 지론인 양적 완화가 더 과감하게 한국경제에서 실천해 옮겨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당국은 쓸 수 있는 모든 금융재정정책을 쏟아부어야 된다.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으면 아주 기뻐할 만한 그런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 각국이 무제한적 돈풀기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만 머뭇거린다면 경제적 피해가 한국에 몰릴 우려가 있다. 세 번째는 단기적으로 한국도 피해가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외 이미지가 오히려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와 같은 뛰어난 기업이 버티고 있는 한 국가적 매력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양적 완화 돈풀기에 강력히 나서야 된다. 네 번째는 2008년 리만 쇼크 이후에 일본의 실책을 한국이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당시 일본은행이 빨리 양적 완화에 나서지 않는 바람에 달러당 120엔 수준의 한율이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70엔에서 80엔으로 떨어져서 건실한 일본 기업들까지 회복불량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이 잘못 판단하면 리만 쇼크 이후에 일본 기업이 당한 순환을 한국 기업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한국 정부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금융정책, 양적 완화는 무제한으로 펼치돼 재정정책은 국제관계를 판단해서 실행해 옮기는 것이 좋겠다. 다음 질문은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신 바와 같이 국내외 전문가들이 내세운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경기부양책 정도가 아니고 초대형 경기부양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인 원화가 미국 달러화처럼 기축통화도 아니고 일본 엔화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안전자산 또 안전통화도 아닌 상태에서 발건력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은행이 마구잡이로 돈을 뿌린다는 정책에 과연 문제는 없는가? 이런 대가들의 주장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사회는 20년 정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도 있고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경제주체들도 있고 또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분야들도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투입되는 자금을 먹어치우는 이른바 좀비 경제주체들, 좀비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는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푼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귀한 자원을 먹어치우는 그런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고 또 이를 달리 표현하면 귀한 자원을 낭비해버리게 됩니다. 기축통화나 안전자산이 아닌 경우에 돈을 마구잡이로 푼다는 것은 곧바로 자국의 합회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방경제에서 한국같은 나라에서 자국의 합회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곧바로 달러나 옌하에 비해 가지고 원화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곧바로 외환위기로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은 귀합니다. 그래서 아껴서 써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마구 돈을 푸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조이는 것보다 푸는 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의 고통보다도 내일의 고통은 항상 낮게 간주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선별적 자금 공급과 동시에 옥석을 가리는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을 가리는 구조조정 정책이나 구조조정 작업이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제한적 자금 공급보다도 저는 선별적 자금 공급과 동시에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때 우리가 이번 위기를 겪고 일어선 다음에 좀 더 탄탄한 그런 근육질의 경제체제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구잡이로 돈을 푸는 상태, 전혀 구조조정이 없는 상태, 그것은 우리에게는 재앙 같은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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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